봅시다. 주무세요, 오시죠, 주무세요. 가자. 아니, 컴퓨터 프라가. 나이스 마다. 나이스 마다. 나이스 마다. 여보세요. 어, 비트. 어, 비트. 비트 한... 100개면 돼? 아니, 그거 세제 말고. 포인 있잖아. 어, 그래. 에이, 참 귀찮게. 더블리 댄? 오, 슈펄. 더블리 댄. 슈펄. 뭐야? 집사다, 집사. 몸 말리는 아가씨. 인간 부채다. 부챗살. 인간 부챗살. 어, 저기다. 터키 항공 키워드다. 인규 나온다, 인규 나온다. 나이스 뭐야? 어, 블랙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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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발 조심해라. 민폐, 민폐. 민폐. 민폐함. 민폐함. 우와, 멋있다. 야, 블랙스완 같아. 어, 다르네, 검은색. 검은색도 패션이 있네. 러시아 무용수 같아. 어, 뭐야, 저 아저씨. 어? 댄서팀, 댄서팀. 부채 힘들 텐데. 부채 힘들 텐데. 나 댄서팀이에요. 하나, 둘, 셋, 호. 어? 아... 아... 괜찮아요, 부채? 상탈 텐데. 유럽풍 의상의 완성은 부채죠. 개콘 힘내, 개콘. 너무 개콘 의상이다. 약간 우리 뭐 저기 설날 특집 내지는 추석 특집 의상 같아요. 아... 그러네. 익스큐스? 익스큐스. 아우, 옆으로, 옆으로 갑시다. 박수 한 번 쳐드리자. 땡큐. 헬로우. 나이스 미스. 행복, 굿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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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뭐 놀이동산에서 많이 본 사람들 같은데. 아니, 멋있는 줄 알았는데 박수 치니까 행사장, 일하는 사람이. 우리끼리는 매번 봐서 그렇지. 남들이 보기엔 괜찮을 거 같아. 괜찮아. 어. 나 이 옷 입고 저기 브렉퍼스트 먹는데 어떤 외국인 여성분이 오, 베리 나이스. 오, 진짜? 오, 베리 나이스. 베리 나이스한 게 아니고 물 어디서 먹어요라고 그러고. 아, 그래? 커피 갖다 달라고. 맛 타임이 있나 한 거 같기도 하고. 음식 맛있다고. 준호 형은 어제 거지 의상이랑 너무 비교된다. 오, 형 갑자기 신문 상승이다. 아, 그거네 형. 거지와 왕자. 오늘 이렇게 입은 이유가 오늘 우리가 프라하성을 갈 겁니다. 아, 그래서? 성을 가는데 이렇게. 아, 그래서 성에 가자고 이렇게 입자고 했구나. 아, 캐슬. 또 성을 가는데 그냥 성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올드카를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걸어 다닐 때 봤죠, 올드카. 어, 어. 오픈된 올드카 타면서 성까지 도착. 야, 그거 타면 우리 왕자님들 같겠다. 약간 마차라고 생각하고. 어, 저기 왔다. 어, 저거야? 저거, 저거, 저거. 오! 진팬! 가시죠, 가시죠! 진팬! 네, 상속이 여기죠. 가장 상속이 여기인 거 아시죠? 아, 역주행이야. 아, 정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생들이 역주행 하자. 그래. 아, 역시. 아우, 시원하다. 나는 프라가 시원해서 좋다, 진짜. 기가 그렇게 내리고. 날씨가 이렇게 좋아. 하늘 맑은 거 봐. 와, 저 성 진짜, 저 성 가는 거야? 혹시? 네. 아, 진짜야? 나 어제부터 계속 가보고 싶었거든, 저기. 진짜 성이잖아. 어. 홀드 같은 데 가면 가짜 성인 거. 가짜, 가짜인데. 이거 진짜 성이야. 진짜로 사람이 살던 성이잖아. 와. 좀 시크한 표정 좀 지어보세요. 와, 멋있다. 너무 멋있어. 우와, 세윤아. 우와, 하늘 멋있다. 둘이 좀 붙어봐봐. 옷이 날개네. 어. 내가 카메라랑 다 없애줄게. 진짜 못 찍는다. 진짜 못 찍어. 뭘 못 찍어? 이게 뭐야, 봐봐. 보여줘 봐. 보여줘 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이게 뭐야. 서울이야, 뭐야. 배경을 찍어야지. 그렇지. 이거 블루투스 되나 보다. 이거 그럴까?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진짜? 음악을 약간. 아, 뒤에 있는 중세 느낌으로 좀. 르네상스 음악 없나? 중세지대 음악 틀어볼게요. 어, 있어? 아, 우리 이렇게 입었는데 무슨 모짜르트 음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모짜르트로 가야지. 왜? 모짜르트 돈 받아줘. 돈 받아줘. 돈 받아줘. 돈 받아줘. 돈 받아줘. 아니, 뭐더라? 돈 줘, 돈 줘봤니. 돈 줘봤니. 돈 받아줘. 센싱하우스. 센싱하우스. 수신 운행 조카로 오지完 하루아 vostý아. 우린 인 수 Area 여기예요. bek recht 아, 이게 여있나 봐, 그러면? 팔을 이렇게 내민 것 같네 팔을 이렇게 손을 내민 것 같아 손을 건너자 여기서도 돼? 어 진짜 휘어 보인다 건물이 됐어? 아니 잠깐 좀 더 위에 있으면 좋겠다 잠깐만 다리가 보이네 어 형 점프해봐 그럼 아 이 정도? 이 정도? 방금 거기 어 좋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됐다 이거 됐다 됐어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안 돼 안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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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됐다 가만히 있어 됐어 됐어 이제 이동할까? 가자 가자 Let's go 오케이 마법의 성으로 가자 와 다리 건너 왔다 아 아 아 애가 알아본다 우리가 이 월드카 홍보해 주는 사람 같아 아 공연 팀 지금 가는 것 같아 솔직히 멋있기, 멋있기보다는. 아, 목말라. 목말르다. 월드카 다 좋은데 약간 좀 건조해요, 입이. 그러네. 물을 갖고 타세요. 우산도 있으면 좋아요. 모자 안 쓰니까 힘들다. 늙으니까 눈이 부셔요, 이제. 눈을 잘 못 닿아. 제일 젊잖아, 지금 여기서. 그래, 네가 나보다 젊잖아. 제일 젊은데 옛날에 늙으니까, 늙으니까. 나랑 대휘 형은 뭐 가미졌냐, 눈이? 뭐, 그래봐요, 뭐. 다섯 살 차인데. 우와. How much? How much is the price? Yeah, 80 euro. 80 euro. 80 euro. 80 euro. 80 euro. Yeah, correc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가자, 가자. Mary yeah. whoa. never comes to, ever since or in our separate ways. Not trying to be mine. um. oh. uh. 이 근혜병 교대지로 하는데 되게 멋있는데 그럼 보면 되잖아 근데 공사 중이라 안 한다고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 지금 11시 31분이 딱 좋은데 그래서 근혜병 교대식 대신에 정각에 오케스트라를 했네요 오 도전해 저기 봐봐 야 형 여기 봐봐 여기 최고로 좋은 데인가 보다 이 야경 보고 싶다 야경 여기서 봤어야 된다 이 야경을 봤어야 된구나 야 큰경 죽인다 아깝다 이걸 못 보네 여기서 야경을 봤어야 되는데 들어가 볼까요? 좋다 멋있다 들어갈 때 검사 이것저것 해요 아 진짜? 네 어? 검사 안 하네 이제 아 네 이리 와 좀 네 아 маленьки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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